예수님의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되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남아서 보석같이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삶이 만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남아서 악취를 풍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우리를 고발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성도로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되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희승이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죠 그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5년의 인생이 희승이야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병이 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음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왕궁과 성전의 모든 은금보아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 자랑했던 은금보아들이 다 바벨론당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 궁궐의 내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15년을 사는 동안에 문하세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문하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무려 55년이나 재위하면서 그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승배하고 유다를 완전히 쇠락하게 만들어 되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희승이아의 15년은 차라리 살지 않은 편이 훨씬 더 나은 후회스러운 15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끝머리에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과부들이 와서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떠난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가 만든 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과부들이 막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노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과부들의 모습은 꾸며내거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비다의 사랑이 이들을 얼마나 얼마나 감격시켰는지 그 감격으로부터 감동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저는 한 원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목사는 평생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수룩해도 사랑이 많은 목사는 평생을 목회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세련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이들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설교도 매끈하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평생 목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똑똑함이 그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미숙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목사라면 실수가 많아도 평생을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감동케 할 것이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라니 하고 일어나서 그 감동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므로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그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한편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 이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를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병자를 치료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지식이 꽉 차 있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가슴에는 형제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랑이 완전히 말라붙은 마치 겨울 들판에 황량한 모습이 그들 가슴에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없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면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회를 섬긴다면 우리들의 교회나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런 이들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어떤 모습의 종교가 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레몽뚜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의 복장이 남루해졌고 먹는 음식이 부실해졌고 종탑이 무너져도 고칠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고쉐라고 하는 수도사가 얹혀 살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염소 두 마리를 풀을 뜯어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쉐도 수도원이 가난하다는 것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짐이 된다는 것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하고 수도원장님을 찾아가 바닥에 엎드려 하소연하기를 제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랄 때 다른 건 못 배웠는데 어깨 너머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 팔아서 우리 수도원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서 결국 수도원 뒤뜰에 허름한 양조장을 만들고 고쉐는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포도주가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날개도 진듯이 팔리는지 그가 만든 포도주가 불로장생주라고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수도사들의 복장이 새 옷으로 바뀌었고 식탁이 풍성해졌고 무너진 종탑을 수리해서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하게 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사를 드리는 시간에 문이 확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와서 혀꼬부라지라는 소리로 주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니 그는 고쉐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쉐는 신부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아는 게 없지만 수도원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를 신부로 서품해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와서 주사를 늘어놓으면서 미사를 방해하자 그 동료들의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당장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장은 명하기를 자네는 이제부터 미사에 올 필요가 없네 자네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신해서 드려주도록 하겠네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원장이 그 양주장을 방문했는데 고쉐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우리 수도원이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저를 제발 예전에 염소 두 마리를 먹이던 때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자네는 계속 포도주를 만들 소명이 있네 자네가 열심히 만들고 우린 자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미사가 열릴 때마다 이 원장은 고쉐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고 수도사들은 소리를 높여서 고쉐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뒤뜰의 양주장에서는 불쌍한 고쉐 신부가 그 육신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평스 도테의 고쉐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괴물같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똑똑한 사람 많아서 분석 잘하고 비판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좀 어리숙해도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영락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요 이처럼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들을 만들어 갔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까 읽은 39절 끝머리에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겉옷과 속옷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뭔가를 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옷과 속옷을 만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도스토에프스키의 작품 속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어떤 인색한 부인이 있는데 채소를 가꾸고 있던 중에 지나가는 거린이 와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 했습니다 거기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도마도도 있고 오이도 있었는데 그건 아까워서 안 주고 저 한쪽 귀퉁 위에 있는 바싹 마른 무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이 인색한 부인이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그래서 고통받는데 천사가 가는 걸 보고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나도 선행을 행했는데요 뭘 했는데 무한 뿌리 줬는데요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무한 뿌리 준 게 적혀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한 뿌리를 구해가지고 와서 이걸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해서 이 여인이 무 밑둥을 꽉 잡았는데 그래갖고 천사를 따라 날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라가다가 옆을 슬쩍 보니까 옆집 아낙네가 또 뭘 잡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런 여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나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옆집 여자가 미워가지고 올라가다 말고 발길로 냅다 걷어찼는데 걷어차다가 균형을 잃고만 쓱 미끄러져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웃으시죠 웃는데 그 얘기가 심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거덕과 속옷보다 훨씬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 그 흐른 사랑의 눈물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은 그거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 첨탑 꼭대기에 가정마다 어떤 분은 가슴에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덕과 속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덕과 속옷을 만드는 사랑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다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만 거둣도 속옷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 그 중간에 보시면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과부들이 하는 말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도루가 다비다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거둣도 속옷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어야 사랑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사랑의 이야기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건 모닥불 같아요 그런데 생명의 모닥불이 그나마 타고 있을 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의 모닥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팍 꺼지는 순간이 오면 이야기도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옛날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개선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옆에서 모멘토 몰이라고 계속 말하는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세요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이 돼서 만인의 영접을 받으면서 돌아오지만 당신도 죽어서 누울 때가 있음을 잊지 말라 그렇게 옆에서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우리에게 그 말 안 해주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닥불 꺼지듯 우리 생명의 불꽃이 꺼질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께서는 10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한 4, 50년 남았을 걸 그건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다 하시면 오늘 밤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33년 사셨어요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오래 안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짧게 살았지만 그 속에 사랑의 이야기를 꽉 채워서 살면 길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척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보다 다 오래 살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니 오늘 가도 억울할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보다도 막 두 배 세 배 지금 살고 있는 판에 그런데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죄인들 그들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로 꽉 채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조건이 뭔가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는 달이 11월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 많은 것 속에다가 11월을 맞이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를 첨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1월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와 감사한 것은 죽지 않고 그냥 더 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어지러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면을 봐도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들의 지도자는 왜 맨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갈라놓고 쪼개놓기만 하지 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나 우리 뉴스 보기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울하고 답답한 시대 성도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비다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날 때부터 좀 찢어가지고 인상이 좀 그래요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쏘아보는 눈 버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적하는 말 대신에 그런 입 대신에 무서운 입 대신에 위로하는 사랑의 입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잘 되라고 해 주고 잘 못했어도 다 이해해요 이렇게 덮어주면서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영락교회에 영락교회 할까요 사람이 많아서 인가요 사람이 많은 걸로 치면 영락교회보다 수십 배 여러 배 더 많은 교회들도 지구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락교회가 특별하다고 하나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과 그 뒤에 같이 섬겼던 많은 성도 우리 선배님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그 전쟁 중에도 그리고 가난한 시절에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락교회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후회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제는 영락교회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비다가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의 모닥불이 꺼지면 우리가 만드는 사랑의 이야기도 끝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팍 꺼져도 그때까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미움과 더러운 이야기뿐이라면 참 부끄럽겠지만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멸류관과 상급을 받도록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우리는 모닥불 꺼지듯 이 땅에서 꺼져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이므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11월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곳곳에 단풍이 물들고 그것이 떨어져 더러운 대지도 다 덮어서 울긋불긋하게 만드는데 이제 우리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보태기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영락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끝까지 더 진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파리가 처음 도단할 때보다 이제 이파리로 말하면 늙어서 떨어지는 단풍 이제 낙엽이 될 때 마지막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건데 우리 살면 살수록 사랑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중에 이 과부들이 다비다를 이야기하듯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영원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드럽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사랑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다 귀하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